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기존에 편집해놨던 영상들 다 업로드할 것 같아요.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LCK 중계는 힘듭니다. 예, LCK 중계는... 제가 LCK 중계를 왜 안 하냐면 LCK 중계를 하게 되면은 경기 끝나고 LCK가 끝나면은 밤 10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곤해서 솔랭을 못해. 그러니까 LCK 경기를 룰을 계속 보잖아? 두 세트 다 보잖아요? 5시 경기, 8시 경기 다 보잖아? 그러면... 이게 밤 10시 이제 롤 챔스 끝나고 솔랭해야 되는데 그때 피곤해가지고 게임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 북태 400점이었던 아이디... 560점까지 올렸거든요? 오른쪽 구석에 숨어있는 대머리 누구야? 오른쪽 구석에 숨어있나? 오른쪽 구석에 뭐가 숨어있는데... 아, 이거 무릎이에요, 무릎. 예. 무릎입니다. 근데 위즈맨 다리 되게 곧다 모델다리이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다리랑 궁뎅이로 또... 그 얘기 많이 듣긴 했어요. 누누 할까? 누누 줄까? 또 맞다고 해라, 양심없어. 아, 죄송합니다. 딱 들켰네요. 아이고. 2R이네? 홀리 쉿! 오마이 갓. 이번 판 레전드 매치네요. 집중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어디 갔어? 이거 뭐 하자는 것이야? 아니, 뭘... 여기 다이브 하자는 거였어? 부인다. 아이고. 아이고, 여지. 아이고, 여지. 야. 이런 시각. 역시덤. 좌우. 아뇨. 구석이. 그 노래가 좀 needs다. 이쁘러. 그 노래가 2명에 왜 이럴하지아. 아이고, 야. 그 노래가 좀 이럴시다. 아뇨. 아이고, sales. 이 레전드가 좀 더 좋게 해. 그 노래가 좀 더 좋아할게. 아이고, 야. 그가 좀 더 좋아할 것이라. 어이 또라이 아냐 이거 그만해 왜그래 적당히 해 잡죠 어이 야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형 그거 킬각임? 나 못봐드림 어우 쉣 아 라인 먹으려고 궁굴린게 아니었구나 역시 누누장애 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흐 흥 흥 흥 흥 콜라 갈만한가? 이거? 나.. 책 잘 모르겠다 이거? 칠만할때? 내가 이거 그냥 마크할게 끝 이거 보자 헤어 나이스요 만약에 고랭크티였대여 해서 모르는 사람 있다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흥신소에요 자 1등 러브레터 이거 맨날 물어보죠 리디지 정글 T1 칸나 그냥 자기가 대놓고 아이디에 써놨죠 나 T1 칸나다 T1 커즈 똑같죠 커즈 똑같죠 MBB지 이 사람이 조금 새로 올라온 유망주 정글러 유망주 정글이에요 이번에 또 3층 4층에서 허덕이다가 슈퍼계정으로 갑자기 5등 찍은 정글러죠 타잔입니다 NLG가 아니라 NLG인가 LNG인가 중국 LPL팀 지금 또 가서 자리해주고 있는 타잔 근데 타잔 경기 제가 LPL 자주 보는데 초반에 이제 시즌 초반에 4연승하고 지금 4연패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6등 방금 전판 5딜였는데 아까 그 미친 탑다이브한 사람 이 미친 탑다이브한 사람 약간 러브자우 내면서 나지 않아요? 러브자우? 나 누군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짜우로 가끔씩 해가 이런 신짜우로 인피 돌풍 이런 템트리 가는 사이코 사이코는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가는 사람 러브자우밖에 없어 옛날에 러브자우라고 있어요 러브자우 7등 캐니언 8등 3거리 여기에서 캐니언 9등 클라이드 10등 10등도 내가 이거 바이퍼인지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이거는 알게 되는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등 리엔즈 12등 기인 기인이랑 리엔즈가 사이좋게 지금 11등 12등이네 켈린 다음 온타라 3거리 여기에서 어떻게 진추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방송 안하고 솔랭하고 있는데 같은 팀에 이제 3거리 여기에서 걸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를 수합해달라고 이제 그 대화로 유도한 후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캐리하고 그 다음 이제 그 게임 캐리하고 그 친구 추가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친구 창 50개 안 차가지고 받아주셔서 이제 또 저 얘기도 좀 나눴어요 이런 식으로 탈리아 하셔가지고 탈리아 나이스 하면서 이제 또 소통도 한번 했어요 잠걸이 여기에서 이사람 중국인 칸나 칸나 점수 빨아먹어 서포라인 꼬였고 얘가 이거 탑라인 빨아먹어야 돼 이런 거 빨아먹어야 돼 야 1등 결정전이다 이거 기다려봐 점수 좀 빨게요 음 지렁구여우 레드형 지렁구여우 레드형 지렁구여우 레드형 지렁구여우 나이스 지렁구여우 나이스 지렁구여 진짜 너무 좋았다 나 이거 원래 승난 바로 죽나 했는데 이게 이렇게 킬각이 나오네요 바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님들도 그렇게 생각하... 야 이거 들어가는 게 맞아? 아 이거 박았으면 안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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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총수 빨아먹어 어